이번 달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0%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.2% 증가한 341억 2,5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46.5%, 선박이 370.8% 증가했고 승용차는 7.7% 줄었습니다. 같은 기간에 수입액은 6.3% 감소한 348억 3,600만 달러였는데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 수준은 7억 1,1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.